한 게임 치자 네가 이기면 앞으로 네 앞에 안 나타날게 내가 이기면 차수영 더 이상 흔들지 마 누가 누굴 흔들어요? 내가 흔든 적은 없지만 걔가 날 흔든 적은 많은데 이 새끼가... 아직 제대로 흔든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흔드는 게 아니라 갖고 싶어지잖아요 선배야말로 저 흔들지 마세요 조용히 사는 사람 계속 흔들어 대다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형 저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, 오늘 불법 사설 도박 현행 범들로 체포되겠습니다 배포가? 예 왜 이렇게 싸우니까? 조용해! 다 왔다, 다 왔다 앗! 앗! 야! 나로 오고, 안 얘기한다고! 아, 이걸 부모님께 아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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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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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요, 야, 야, 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